소요산 입구에 자리한 육타운입니다. 지난 2012년, 동두천시는 지역 먹거리 명소를 만들겠다며 약 190억 원을 들여 육타운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줄면서 적자가 이어졌고, 결국 지난 2020년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줄곧 공실로 방치됐던 육타운. 이런 가운데 동두천시가 육타운을 세계 음악 박물관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의 유유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 내년도 선정을 목표로 현재 관련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소요산 상인들은 방치됐던 육타운이 음악 박물관으로 조성된다면 조금이나마 소요산 주변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흉물로 방치됐던 육타운이 새롭게 지역 명소로 태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смыс proceedings 청소한 이게 6 8 9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